오늘 점심은요 닭가슴살 머이 백김치 잡채 닭가슴살 머이 백김치 잡채 닭가슴살 양념해서 볶은 다음에 당면을 이렇게 백김치를 이렇게 두찍두찍하게 썰어서 머이도 같이 머이도 같이 썰어서 백김치 머이구추 머이게 머이게 머이이파리도 같이 썰어놨어요 백김치 닭가슴살 볶은거 당면은 양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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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맛있겠죠 머이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죠 고추도 그렇고 백김치는 아주 맛있어요 올봄에 가면 백김치가 너무 맛있네요 그냥 맵에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게 자색고구마 자색 양파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수소하는 자색 양파를 지금 했어요 자색 양파가 시골해서는 귀하고 비싸서 잘 안 먹는데 우리는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자색 양파하고 머이랑 같이 넣어서 콩소스랑 여러가지 양념을 해서 양념을 해서 아 푸짐하게 먹겠네요 이제 보물이어서 그 닭가슴살 머이 고추 백김치 잡채 백김치가 아주 고춘 수소 미칼 휘 고추 고춥 고추 감사합니다.